둥강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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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둥강둥둥둥둥 괜찮네요 괜찮은 것 같아요 저 오늘 디자이너의 엔젤였습니다 약간 제 컨셉을 말씀드리자면 다음에 엔젤이잖아요 그래서 엔젤 또 시작이 되잖아요 엔젤이 약간 밝은 분위기니까 디자이너를 약간 갖다가 약간 악마처럼 째려보고 그다음에 엔젤을 가면 약간 안전해서 오는 그런 멋있음이 있지 않을까 해서 오늘은 째려봤습니다 그러면은 나희 씨가 말해서 그래도 카메라가 고장이 났어요 째려보거든요 카메라가 화나가지고 중간에 나한테 말해 걸더라고요 저 뭔데요? 왜 계속 계속 쳐다보셨나요? 지금 화나세요 어떻게 하세요? 그러면 영상편지에서 자 그러면 나희 씨가 카메라한테 서가 미안합니다 제가 난이 째려봤자 그럼 이제 정말로 나희 씨가 이번에 팬분들에게 디자이너와 엔젤 관절 포인트 있을까요? 아 관포? 관절 포인트 무릎 쪽에서 시작하는 유지 형이 다리를 이렇게 쓰는 부분 몸을 숨기고 뭐예요? 그게 아주 아 졸래라 관절 포인트 뭐예요? 그리고 일단 유정 씨의 섹시함이랄까? 섹시함이랄까? 아 나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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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금 그걸 해주시고요? 유예 씨의 그 뒤에 파트 있잖아요 그게 아주 영상 중이고 준혁이 원천 아 누구죠? 준지 준지 오늘 진짜 봤을 때 이거 한 번 봤을 때 하트 한 거예요 잘 찍어보시죠? 오 춘지 하트 했어요? 네 하트 했었는데 근데 준지 하트 해요? 아 뭐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엔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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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정 한 번 다시 보여주시죠 와 와 와 와 금연아 우리 원 러브 투 원 우리 산뜻해서 더 좋은데 일어나자 러브 notification 꺼vine